폴댄스의 재미와 매력을 탐험하는 비키니 폴 안녕하세요. 조수장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 안녕 오늘도 예쁜 지명은 씨와 함께합니다. 명은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 갑자기 그럼 이렇게 어색하게 안녕 따라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요. 왜 그랬죠? 근데 명은 씨도 폴댄스 강사를 현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폴댄스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좀 가르치는 게 있을까요? 예쁘게 웃으면서 근데 웃으면서 타시는 선생님은 맞아 좀 초보자분들은 아프니까 인상적이 하세요. 맞아요. 근데 이러면 좀 이상해서 계속 찍잖아요. 그래서 그냥 한 큐에 끝내버리라고 웃으면서 근데 혹시 반대로 강사를 하면서 힘들었던 부분은 가장 베스트를 뽑자고 하면 아무래도 수업 준비를 혼자 해야 되니까 처음 보는 동작도 혼자 해야 되는데 무섭잖아요.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럴 때? 맞아요. 그건 너무 공간되는 말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왠지 많은 강사님들이 계시지만 다 모두 다 마음은 다 한마음 한뜻일 거예요. 우리 회원님한테 가장 좋은 동작을 안전하게 가르쳐드리고 싶고 더 예쁜 폴링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더 새로운 걸 자꾸 짜게 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자꾸 만들어내야 되고 아마 그게 가장 큰 스트레스이자 그 선생님들만의 아마 가장 힘든 부분일 거라고 저도 생각하거든요. 강사라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너는 고생이 많으세요. 네. 고생이 많으세요. 그래도 잘 해내고 계시잖아요. 왜냐하면 명은 씨 폴링하는 거 보면 진짜 너무 예뻐. 제가 여기서는 너무 힘들어하지만 또 저희 학원 가서는 조금 해요. 또 저희 학원 가서는 조금 해요. 근데 이게 시청자 여러분들도 진짜 꼭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나름 이동 폴 아닌 진짜 센터 폴을 이용하면 저희도 나름 잘합니다. 근데 아무래도 얘로 이용하려고 하면 스피닝 속도나 이제 더 나지도 않고 그 속도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제 층도 낮고 그리고 얘가 흔들리고 이러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하는 게 많이 늘 아쉬워요. 그렇지만 충분히 거기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 오늘도 명은 씨와 얇은 폴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은 씨 오늘도 뭐가 준비되어 있죠? 선물 이제는 뭐 하면 선물이구나. 큰일 났다. 정말 큰일이야. 짠짠 명은 씨 오늘도 유니콘 그리고 명은 씨가 좋아하는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오늘은 또 어떤 선물일지 궁금하지 않아요? 저희가 늘 젤리 지금 하단에 보시면 인별 그림 주소가 나가고 계실 건데요. 여러분 저희가 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이미지 그리고 여러 가지 모습을 여러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팔로우 와 같은 꾹 숲 끝 끝 module 아, 컬러 진짜 어느덧 대박이다. 진짜. 제가 봤을 때 100벌 이상이라고 봅니다. 진짜로. 이게 세트 아닌 단벌까지 아마 세시면 100개 넘으실 거예요. 그거는 그럴 거 같아요. 근데 오늘도 너무 예쁜 컬러들이 많았는데요? 오늘도 명은 씨가 나 이거 입고 싶은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 룩북 괜찮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 드시는 두 벌을 한번 골라봐 주실 건데 한번 골라볼까요? 이 마음속으로 하나는 찜했어요. 뭐지? 왜냐면 내가 선물받은 그것 위에 던져도 돼요? 던져도 됩니다. 포레어야. 맞아. 포레어야. 그리고 하나 더. 나이스. 설마, 설마. 제발, 제발, 제발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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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.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. 이런 거 좋아할 것 같은데. 숙제 아네리. 숙제 아네리. 이거. 오! 이거 내 픽이야. 이거 내 픽이야. 아, 진짜? 이거 내 픽이야. 나이 픽? 오! 귀여워. 오늘은 약간 블루 계열의 파스텔 계열과 약간 진한 컬러 느낌인 것 같은데 오늘도 약간 시원한 바다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. 가볼까요? 다녀오세요. 네. 안녕. 기대, 기대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